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엊그저께 방송된 보이스트롯의 준결승전 2차전 말하자면 결승 진출자 10명을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시청자 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객관성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김현민이 왜 탈락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경민이 과연 1위할 자격이 있느냐. 이 짜구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안면이 있는 이 심사위원들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심사위원 5명인데요. 박현빈, 진성, 남진, 혜은이, 김연자인데요. 이 심사위원 중에서 특히 혜은이가 심사 결과를 점수의 격차, 편차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들쭉날쭉 점수를 쳐서 전혀 공정성이 없다. 객관성이 없다. 가장 문제가 있는 심사위원은 혜은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진은 도대체 심사를 하는 건지 칭찬 대회를 나온 건지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남진은 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대부분 불만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연민이 왜 떨어지냐. 이거 또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이에요. 그래서 뉴스장터가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나타난 댓글을 통해서 그 불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이스트롯을 시청하면서 김연민 님은 결승전에 진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사가 좀 의심스럽다. 끝나고 참 씁쓸했다. 심사위원들 점수 차이가 너무 컸다. 편애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고요. 김연민, 선율, 김성리. 너무 잘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진짜 김연민 너무 아깝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본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승전 안 보겠다. 이런 불만이에요. 이건 뭐 객관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홍경민 1등 주고 상금 뒤로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도 있고요. 홍경민은 가분한 점수가 맞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심사평가단이 문제가 있고 진성님, 김연자님 두 분 외에는 심사위원들이 너무 자질이 부족하다. 남진은 무조건 200점 준다. 김연민 탈락,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이런 남진 노래는 땡땡이다. 또 엄청난 불만을 터뜨리고 있네요. 심사위원들 엄청난 점수 격차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보시겠습니다. 댓글이 한 천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천 개. 얼마나 불만이 많은. 그런데 대부분 불만이에요. 잘했다 이런 댓글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짜고 치는 판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홍경민 1등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김연민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연민의 탈락에 대해서 김연민을 응원하는 팬들의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자질문제 공정성 객관성 문제가 가장 많고요. 심사가 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김연민 안타깝네요. 김성미와 선율에 대한 안타까움의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제 결과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불만은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스트롯은 완벽하게 실패한 프로이자 심사위원들의 수준이 언급하기에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뭐 온통 불만이에요. 내가 불만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불만을 선정하려고 하니까 좀 이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짜 실망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뉴스장터를 구독을 취소한다는 그런 댓글도 있네요. 왜냐하면 시청률 대박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김현민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김현민의 개인 미션의 점수가 800맵점이던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김현민의 자 이게 김현민이 노래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선곡이 잘못됐다는 심사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노래 장윤정의 송인을 선곡을 했는데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개인 점수가 869점인데 지금 결승전에 진출한 12인의 개인 점수 최저치가 923점이에요. 문희경이 923점을 맞아서 10위로 턱거리로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869점을 맞아서는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16명 중에서 10위 10등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김현민 띄엔무대에서도 882점을 맞았고요. 그런데 띄엔미션의 882점은 이 자 12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최저치가 884점이기 때문에 근사한데 개인 점수에서 너무 떨어져서 1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결과 말하자면 개인 점수를 매긴 심사위원 그러니까 개인 무대죠.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현민 무명가수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승에 올라가지 못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자 댓글을 쓰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안 보고 싶어요. 진성님 빼고 심사위원 자격 미달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역시 수준미달의 방송입니다. 혜은이 심사자격 미달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혜은이는 심사위원 완전 자격 미달이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심사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그중에서 혜은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김현민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짜고 치는 고수덥이다. 본방 보지 않는다. 결과 봐도 뻔하다. 이런 반응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리고 홍경민이 1위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도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심사위원 자격이 자격 미달이다. 본방 보지 않겠다. 이런 댓글이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댓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댓글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이스트로트이 잘 왔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중결승 2차전의 시청률이 13.9%인가요? 높은 시청률을 찍어서 자체 프로그램 최고치를 찍었고요. MBN 그 전체 개구일의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찍은 이 보이스트로트이 심사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와서 앞으로 결승전 시청률이 과연 어떻게 될지 본방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시청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김현민 왜 탈락 됐을까요? 가창력 최고 아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현민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요. 심사위원이 문제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가 엊그저께 방송된 보이스트로트의 중결승 2차전에서 결정된 결승 진출자 10인의 선정과 관련해서 시청자와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